1억 3천만 불, 우리 돈으로 1,500억 원 정도입니다. 지난해 딸기와 포도를 수출해서 번 돈입니다. 1년 새 20% 넘게 늘어서 처음으로 1억 불을 넘겼습니다. 특히 아시아에서 기세가 등등했는데 그 배경을 봤더니 일단 프리미엄 승부수가 효과를 봤습니다.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은 베트남과 싱가포르, 또 중국의 고급 호텔과 백화점을 집중 공략했는데 중국에서는 우리 포도 한 송이가 12만 원 정도에 팔리기도 했습니다. 정부는 2020년 딸기와 포도를 스타품목으로 지정해 수출을 지원했는데 수출용 딸기 전용기까지 띄우기도 했습니다. 우리 문화를 상징하는 영문자로 요즘 K가 자주 언급되는데 이 정도 인기면 K딸기, K포도로 불러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. 농삼아 어른들이 우리나라 아기들은 김으로 키운다고 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 아기들도 김맛에 빠지면서 김 수출도 늘고 있습니다. 또 김치에 라면까지 가세하면서 농수산식품 수출이 사상 첫 10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13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. 한류 열풍으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는데 이제 남은 입도 우리 입맛에 빠져드나 싶습니다.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.